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잠깐만!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왜? 2부에서 계속됩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오늘 방송을 아이마스를 사고 아이마스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패배를 인정합니다. 아이돌로 할거면 이 금발 괜찮을 것 같은데? 52기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알았어. 오늘 잘했으니까 푹 쉬어. 그런거 하지말고 그냥 쉬라구. 티나 뭐래?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가지? 하나 둘 셋 넷 다요. 티나 치앙 좀 오반데 에바 쇼바 아니에요? 서렌더가 얘 하지 왜? 존나 애매한데? 특이점이 하나도 없어. 가슴이 크냐? 아니야. 귀엽냐? 아니야. 존나 애매해. 만약에 이 13명이 한 번에 무대 위에 올라갔어. 막 존나 춤추고 있어. 얘 눈에 한 번도 안 뛰어. 카메라 감독이 잡아주지도 않는 클라스 이유리 가자고? 안돼 안돼. 두번째는 내가 하고싶은대로 얘가 파스트가 괜찮아. 아이돌을 할 때는 파스트가 괜찮은 친구들 한 명 있어야 돼. 어 왔어? 아 얘는 좀 괜찮네. 예의가 있네. 왜이렇게 늦으셨어요? 아이고 약간 맹한 부분이 있으시네. 아이고 늦으셔도 돼. 일단 저 더듬이를 나는 좀 가위로 자르고 싶은데? 저 앞에 더듬이 같은거 하나 있잖아요. 저거는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저 자르면 훨씬 이쁠거 같은데? 유닛명 남코엔젤 뭐야? 에반데? 유닛명 우리 유닛명은 직설적으로 간다. 승가와 승가와 장탱이 오케 오! 팽팽 자 머니는 50원 있고 유닛명은 승가와 장탱이 프로듀서 수활이 마지막 갑시다. 아 니네 뭐해 우리 애들 잘한다 뽑아 뽑아 선물받아야 될거 아니야 선물받아야 될거 아니야 떠야지 왜 자꾸 얘가 나와 아 그러던가 아 세명째?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를게요 왜냐면 저는 원하는 사람 넣었어요 자 약간 금발에 귀엽고 비주얼 담당 한명 메인 두번째 몸맵 담당 바스트 담당 한명 우리 아이돌에 필요한 한명 덜을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상 애매해 좀 이오리 한번 갈까? 이오리 갈까요 아니면은 이거 둘중에 골라줘 1번 이오리 2번 바스트 90짜리 노래 잘하는데 이오리도 뭐 인기가 많다던데 2번이 좀 많아요 2번이 좀 많아 2번이 좀 많아 2번이 좀 많아 시조 타카네로 갈게요 2번이 좀 많아 2번이 좀 많아 2번이 좀 많아 3번이 좀 많아 약간 미스터리해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막 저렇게 막 저런 스타일 싫어 막 차갑고 막 뭐 숨기고 있는 것 같고 4차원적이고 이런거 보면 그냥 때리고 싶어 난 별로야 잠깐만 나 갈아탈래 아까 그 더듬이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약간 스타일이 자기 이쁜거 아는 스타일이야 뭔지 아시죠 물론 이쁜사람은 다 자기가 이쁜지 아는데 그거를 감추는 애들이 있고 난 나 이쁜거 알아 이렇게 튀는 애가 있는데 자기 이쁜거 아는 스타일이야 약간 부담스러워 얘 랩 랩부분이에요? 왜 이 제스처들이 약간 랩하는 친구 같은데 뭐 얘 키르 여동생 아니야? 얘 키르 여동생 같은데? 아 아 뭘 고르라는 거야 명문가 출신? 이거밖에 없잖아 야 마지막 역시 후알이 마지막 혀보소 혀보소? 어 약간 어필하는데 저는 아직 3살 물정을 모르는 갓난아기와 같은 몸 약간 어필했어요 자기의 순수함 자기의 순수함을 오케이 참작하겠어 정상 참작 오 곡 하나 준대요 이러면서 춤만 추는거고 이건 약간 그루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 이제는 유성을 봤으니까 다까운 말 둘이 뷰렉 비티아 티보소 사라져가고 있어 지금은 이미 니가 없는 꿈쏌 말하고 싶어 널 내 입술에 너 입술을 맞춰볼래 헬로 굿바이 너와 헤어졌다 오늘 너에게 전화갔으면 좋겠네 약간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곡 이건 그냥 바꾸자 우리들은 춤을 잘 추는 소녀 약간 요런 4번으로 갈게요 아하 귀여워 미키 네인거야 네 이러면 되는데 네인거야 약간 막 이래 요런 이 친구만의 말투에요 뭐뭐 인거야 나 지금 핫스톤 할 거인거야 나 저거 써야겠다 저 말투에 써야지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운거야 왜 요렇게 ..어렵게 만드는거야 으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p 귀여워어 오오오오오오 att 요 요망한 녀석 그럼 갔다와 얘는 좀 무대에서만 봤으면 좋겠는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말투가 진짜 별로야 거의 CL급이야 지금 우리 미키 인정? 아니 십떡돈에 나와도 아가리 닦고 있는게 아니라 투표 져서 하는 거예요 쟤가 무슨 저 재밌자고 하는건줄 아세요? 전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금 어 다른 아이돌 걔네 유닛인가보네 어 우리 애 저깄다 우리 딸 쟤는 왜 표정이 썩었냐? 어 귀여워 안경제비 뒤로 가고 너 좀 맘에 안든다 왜 이렇게 겨드랑이를 쭉 뻗고 있냐? 너 뒤로가 너 웃는게 이쁘다 너 센터 너가 일로 오고 너가 일로와 좀 겨드랑이 겨드랑이 사이에 껴 됐어 그치 너가 재미있게 하면 따라주지 귀여워 귀여워 커였다 커여워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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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키 마쇼 히키 마쇼